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습니까? 네, 저 무조건 먼저 하고 싶어요. 아, 강민 씨 이거 아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해야죠, 계획대로. 계획대로 내고. 저요, 저요, 수록 가야죠. 저요, 저요. 오케이, 여러분. 돌마물, 돌마물. 혹시 플레이리스트 소개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요, 저요! 아, 제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오구오구, 오구오구. 제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쩔어가 초 6대라고 누나 대학생 때야. 아, 저 엄청 공감했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동방신기 선배님들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거든요. 아, 또 나오네요. 역시 방송국은 오락하지 않아! 오락하지 않아! 갑시다! 안 되네. 오케이! 도원이 형이 또 엑소 선배님들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엄청 좋아하죠. 댄스 커버도 많이 있거든요. 아... 댄스 커버하면 또 여기 방송에서 또 다 이게 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형. 본수 준비되어 있겠죠.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뮤직규! 자, 제가 봤을 때는 아무거나 틀어들어도 막 출 수 있어요. 어? 에피소드 댄스 커버 코리 4시 4시 5시 2시 3시 2시 1시 4시 5시 0, 5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